자 먼저 오늘 포토타임의 첫 문을 열어주신 우리 전도영 군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오십시오. 진짜 우리 도영씨 눈이 깊어졌어요. 인사드리고 정면 오른쪽 왼쪽 가겠습니다. 정면 포즈 먼저 취해주세요. 자 자신감 뿜뿜 오늘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이제 오른쪽으로 포즈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3초씩 갈게요. 오 포즈 좋아요. 역시 준비 많이 했는데요 오늘 우리 도영씨. 좋아요. 자 포즈 강렬합니다. 자 이어서 왼쪽으로도 포즈 가겠습니다. 왼쪽으로도 강렬하게 보여주세요. 이번엔 강렬한 눈빛을 기자님들께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 언더19때부터 정말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던 우리 전도영 군. 오랜만에 이렇게 얼굴 보니까 저도 너무 반갑네요. 자 포토타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인사드리고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. 고맙습니다. 자 이어서 톡톡 튀는 매력의 우리 정진성 군의 포도타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. 자 오늘 자세히 보시면 얼굴이 굉장히 색달러졌어요. 포도타임 일단 하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. 정면 포즈 취해주십시오. 자 얼굴이 굉장히 부끄러움이 많았나 싶을 정도로 울긋불긋합니다. 제가 그래서 어 오늘 볼터치를 따로 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소년에서 이렇게 남자로 성장하는 과정을 표현해보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자 정말 네. 어디로 탔지 모르는 매력을 가지 우리 정진성 군이거든요. 자 오른쪽으로도 포즈 유치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우리 기자님도 보시고 자신 있는 포즈 보여주세요. 자 이제 왼쪽으로도 포즈 가겠습니다. 왼쪽으로 포즈 취해주세요. 네. 어우 볼 때마다 아직 적응이 안 돼요. 나중에 왜 또 볼터치를 저렇게 했는지 한 번 더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제가 또 물어보겠습니다. 자 정진성 군이었습니다. 인사드리고 네. 준비해주십시오. 자 다음은 우리 원더 나인의 큰형입니다. 우리 김태우 군 나와주십시오. 네. 어서오세요. 아 오늘 의상 굉장히 시원하게 보네요. 자 정면 포즈 취해보겠습니다. 네. 자. 우리 또 제가 이렇게 원더 나인 한 2, 3년 봤는데요. 네. 가장 남자다운 멤버이기도 합니다. 자 오른쪽으로도 포즈 취해보겠습니다. 네. 포즈 갑니다. 좋습니다. 자 이어서 왼쪽으로도 포즈 가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자 나중에 또 많은 이야기들 들려드릴 수 있는 시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인사드리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우리 태우 군 수고하셨습니다. 네. 자 네 번째 멤버. 아 저는 이분이랑 눈을 마주치기가 참 어렵습니다. 얼굴이 너무 잘생겨서요. 우리 신예찬 군 만나보겠습니다. 어서오십시오. 아 그래요. 고맙습니다. 자 정면 포즈 먼저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언더 나인트에 나왔을 때도 딱 첫 화면을 보고 아 이렇게 잘생긴 친구가 있나? 라고 저도 생각했었는데 네. 네. 그 미모는 어디가지 않네요. 네. 전 미남이라고 안하겠습니다. 미모를 가지는 거 예찬 군입니다. 자 이어서 오른쪽으로도 가겠습니다. 포즈 취해주십시오. 네. 네. 오늘 화이트 인상이 너무 잘 어울리네요. 뭔가 왕자님 같아요. 네. 네. 왼쪽으로도 포즈 가겠습니다. 포즈 취해주세요. 네. 네. 좋습니다. 자 우리 미녀. 너무 아름다운 우리 예찬 씨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인사드리고 준비해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네. 네. 자 이어서 다섯번째 멤버 우리 정태현 군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 어서오십시오. 자 오늘 의상이 딱 반으로 나눠져 있는데요. 자 포즈 한번 만나보겠습니다. 정면으로 먼저 자신 있는 포즈 보여주세요. 네. 자 우리 태우 군은 왼쪽이 좀 시원했다며 우리 태현 군은 오른쪽이 지금 시원한 상황이에요. 아주 완벽한 밸런스입니다. 좋아요. 자 이어서 오른쪽으로도 가보겠습니다. 네. 자 다음은 왼쪽으로도 가겠습니다. 네. 우리 태현 군 오늘 멋있는 사진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자 태현 군 인사드리고 기다려주세요. 자 이어서 저희 원더나인의 리더입니다. 유용하 군을 소개해드립니다. 어서오십시오. 네. 자 용하 군. 용하 군이 항상 얘기 나눌때마다 리더인데도 긴장 많이 하더라고요. 우리 포토타임은 자신의 가입니까 한번 가보겠습니다. 자 정면 포즈 취해주세요. 오오. 많이 여유있어졌는데요. 멋있다. 자 우리 원더나인의 리더. 네. 용하 군의 포토타임 함께하고 계십니다. 자 이어서 오른쪽으로도 포즈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항상 우리 리더들 리더가 돼서 우리 멤버들 챙기느라 수고가 많은 멤버이기도 합니다. 네. 자 용하 군 이제 왼쪽으로도 포즈 가보겠습니다. 포즈 취해주세요. 네. 좋습니다. 아 그래요. 쉬면서 또 어떤 포즈를 할까 고민 많이 했을 건데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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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약간 귀여운 컨셉이네요. 좋습니다. 리더 용하 군 인사드리겠습니다. 네. 네. 자 다음은 우리 원더나인 또 막내를 소개해드려야 되겠네요. 우리 박성원 군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. 네. 자 우리 송원 군 랩메이킹에도 아주 특출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요. 정면 포즈 취해주세요. 네. 제 기억으로는 우리 송원 군이 네. 중학교 2학년이었어요. 언더나인 나왔을 때. 이제 여하튼 고등학생이고 또 내년이면 졸업한다고 하는데 아 진짜 많이 컸어요. 가장 키가 많이 자란 멤버가 아닌가 싶습니다. 네. 자 오른쪽으로도 가겠습니다. 포즈 취해주세요. 네. 네. 오랜만에 만났는데 키가 예전보다 많이 자라가지고요. 깜짝 놀랐습니다. 자 이어서 왼쪽으로도 포즈 취해보겠습니다. 멋있는 남자로 돌아온 우리 막내 박성원 군의 또 멋있는 사진도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. 자 우리 송원 군 인사드리고 준비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자 다음은 우리 많은 매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이승환 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. 자 승완 군이 인사성이 진짜 밝아요. 언제 뭐 만난지 30분 뒤에 다시 만나도 또 인사하는 그런 멤버예요. 자 정면으로 먼저 포즈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항상 밝은 모습. 네. 그리고 또 밝게 인사하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인 우리 승완 군. 자 이어서 오른쪽으로도 포즈. 자 오른쪽 기장인지 많이 봐주시고요. 네. 자 포즈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른쪽이 이제 카메라 들어오고 계신 기자님들 봐주셔야 돼요. 네. 네. 오른쪽의 앵글 많이 봐주시고요. 네. 좋습니다. 그래야 이쁜 사진이 많이 나옵니다. 좋아요. 좋아요. 자 마무리로 왼쪽도 한 번 더 다시 볼게요. 네. 네. 자 왼쪽에 계신 기자님들께도 포즈 취해보겠습니다. 네. 어서 오십시오. 네. 어서 오세요. 자 정면컵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포즈 취해주세요. 오늘 머리 색깔이 좋아요. 네. 제가 여름에 자몽 주스 좋아하거든요. 오늘 머리 색깔 보니까 아주 시원합니다. 네. 좋아요. 자 자신 있는 포즈 취해주시고요. 이어서 오른쪽으로도 포즈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른쪽 기자님들 많이 바라봐주시고요. 네. 자 김준서군의 포토타입. 후에 바로 또 우리 원더다인의 단체 사진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마지막 왼쪽입니다. 좋아요. 네. 자 마무리 하나 둘 셋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제 우리 원더다인 멤버들 다 나오셔서 단체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정말 치열한 경쟁을 뚫고 언더다인 팀에서 9명으로 이렇게 선발이 됐는데요. 자 무대를 가득 채워주는 우리 원더다인의 매력 포토타입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정면 포즈 가겠습니다. 포즈 취해주세요. 단체 사진 첫 번째 포즈. 하트입니다. 다양한 하트가 있네요. 네. 좋아요. 좋습니다. 자 이어서 오른쪽으로도 살짝 오른쪽으로 네. 기자님들께 살짝 봐주시고 포즈 가보겠습니다. 좀 더 붙을까요? 네. 가운데로 좀 더 살짝 붙어서 사진 촬영하겠습니다. 좋아요. 자 2초 후에 왼쪽으로 가겠습니다. 하나 둘 좋습니다. 자 왼쪽으로 갑니다. 왼쪽 봐주시고요. 자 포즈 가겠습니다. 최대한 갈짝 못 하야되요. 네. 오우. 오늘 대기실에서 멤버들끼리 회의를 하더라고요. 우리 이런 포즈도 하고 이런 포즈도 하고 이런 포즈도 하자고 아 자 열심히 열심히 일을 한 결과물들을 여러분들 지금 만나보고 계십니다. 좋아요. 자 또 혹시 뭐 추가로 준비한 포즈 있나요? 네. 마지막. 아 또 있어요. 네. 역시 우리 준비사항이 철저한 원더나인입니다. 자 뭔가 포지션을 잡기 시작하는데요. 자 새로운 또는 소년미에서 남자로 돌아온 우리 원더나인의 네. 마지막 포즈입니다. 포즈 취해주세요. 준비한 보람이 있네요. 아 멋있는 것이 오늘 탄생할 것 같습니다. 살짝 시선을 오른쪽으로 해서 오른쪽 기자님들께도 한번 살짝 틀어볼까요? 자 살짝 틀어서 포즈 한 번씩만 가겠습니다. 자 3초씩 갑니다. 포즈 취해주세요. 하나 둘 셋. 좋고요. 자 반대 왼쪽 편으로도 자 대형을 살짝 바꿔서 포즈 가보겠습니다. 네. 자 포즈 갑니다. 네. 자 하나 둘 셋. 네. 자 기장들 이제 다 되셨나요? 네. 자 오늘 우리 원더나인의 정말 열심히 준비한 포토타임이었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자 바리구. 고맙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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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고.